베리의 헬로 토이 오 간다 간다! 오 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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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톡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이게 뭐지? 친구들 갑자기 토이트리로 쭉 이렇게 날아오더니 이게 또 떨어졌어요 도대체 뭐지? 깜짝이야 안녕 난 니나야 멋진 장난감을 찾아 여행하는 장난감 연구원이지 너 어디서 나온 거야? 여기서 나온 거야? 응 이거 내 우주선인데 갑자기 작동이 안 돼서 여기에 뚝 떨어졌어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? 이게 그럼 우주선이고 니나 그럼 너는 외계인이야? 그런데 너 이건 또 뭐야? 아 이거 물감이야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물감 붙이고 왔어 그럼 잘 그려? 완전 잘 그리지 내가 너 그려줄까? 진짜? 그런데 나는 지금 뭐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걱정 마 내가 우주선에서 꺼내올게 완전 만능 우주선이잖아 내가 너를 그려줄게 일단 얼굴이 정말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가 있고 여기 옆에 애근머리 같은 것도 있네 머리도 땋았네 그런데 너 이름이 뭐야? 내 이름은 베리야 아 너 이름 베리구나 응 나 여기 너가 떨어진 나무 있잖아 응 여기 토이트리 주인이야 진짜? 혹시 나무 망가졌니? 괜찮아 다행이다 그런데 진짜 뚝딱뚝딱 되게 잘 그린다 좋지 어때요 친구들? 베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? 짜잔 그런데 요즘에 지구에서는 이런 거 안 해 그럼 뭐 해? 요즘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손으로 그림 그리는 건 시대는 지났다고 그러면 손 말고 뭘로 그려? 발로 그려? 아니 팽이로 그림 그리지 팽이로 그림 그린다 대박이다 대박 팽이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어때 멋있지 아까 나도 돌려보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나도 해보면 안 돼 나 해보고 싶어? 어 진짜? 어 그럼 우리 니나가 베리의 친구가 된 첫 기념으로 내가 다 준비해놓을게 나만 따라와 짜잔 니나야 내가 이렇게 큰 도너츠를 준비했어 와 진짜 고마워 진짜 넓다 근데 그치? 여기 누워도 돼? 한번 누워볼래? 이거 봐 이렇게 누울 수도 있다고 아까 나만 한데?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팽이로 마음껏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 요즘 베리가 가지고 놀고 있는 팽이가 있어 짠 이거는 요즘 베리가 진짜 재밌게 가지고 노는 팽인데 요즘 팽이라고나 할까? 요즘에는 팽이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 토이트리에서 열리는 거라고 그럼 한번 연습삼아 한번 돌려볼래? 먼저 베리가 하면 나 따라 해볼래 쓰리 투 원 슛! 오우 엄청 빠르다 나도 해볼래 쓰리 투 원 슛! 오우 오우 온라이 galaxies 이거 원래 저렇게 따라가는 거야? 아니 진짜 신기하게 니나가 던진 게 이렇게 돼까지 왔다 이걸로도 한번 그려볼래? 쓰리 투 원 슛! committed 오우 됐다 됐다 됐다. 슛! 나는 굉장히 쪼끄만한 점으로 되고 있어. 뭐로 큰 원은 할 수가 없을까? 봐봐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한 번 해봐. 리나. 여기에다가 바람을 써요. 날아가 accommodation. 리나. 나 좋은 방법이 있어. 여기에다가 물감을 칠하면은 이렇게 큰 원이 그려지지 않을까? 먼저 내가 원하는 색깔을 묻혀주자 난 이 어두운 색으로 해볼래 대리는 빨간색 하는거야! 1 2 1 어! 나는 좀 그려졌어! 이렇게 난 여기 바닥이 튀었어 그것도 나름 멋있는데? 약간 은하계 같아 내가 이거 보면서 왔거든 오! 진짜 크게 그려졌어 오! 여기다가 일단 물감을 뿌릴게 여기를 팽이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면 3 2 1 슛! 오! 간다 간다! 오! 그려진다 그려진다 오! 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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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그렸어 그렸어 짠! 니나와 페리가 완성한 팽이 그림! 니나! 어땠어? 그리다 보니까 팽이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이 많이 나오던데 마치 내가 건너온 우주를 닮았어 나 이렇게 팽이로 그리니까 더 재밌는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 여기 보면 이렇게 진짜 알록달록 별인 것 같아 원래는 외계 행성과 그리고 블랙홀이 지나가는 궤적 여기로 오면은 무서워 죽어가는 행성들 행성이 폭파된 거 아니야 그래! 초신성이야 초신성 오늘은 베리가 재밌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 팽이로 큰 도화지에다가 예술 제품을 만들어봤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? 우리 니나도 재밌었어? 진짜 재밌었어!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그치? 그래서 나 베리랑 더 같이 놀고 싶어서 여기에 정착하려고 정착 좋지! 근데 나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? 괜찮아 나 바닥에서 잘게 진짜? 친구들 앞으로 재밌는 거 정말 많이 할테니까 기대 많이 해줘! 나 그럼 갈게! 안녕! 니나 잠깐만 잠깐만! 어떡하지? 진짜 베리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? 니나! 니나 잠깐만! 잠깐만 잠깐만! 스트리트 원! 슛! 오! 간다 간다! 오! 그렸다! 그려진다! 그렸다! 오! 그렸어! 그렸어! 오! 그렸어! 그렸어! 이 술과 다 같이 adulthood 시간대